자막제공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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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치득시효를 주장하려면 20년간 점유했다는 사실을 뭘 해야 돼요? 입증을 해야 되거든요. 이것도 말이 그렇지 대단히 어려울 수가 있죠. 매일매일 아침에 일어나서 조선일보 들고 셀카 찍고 이래야 되느냐 이 문제죠.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민법은 점유를 개시라고 끝난 시점만 일증하면 중간은 계속하고 있다는 것을 추정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는 거죠. 198절을 볼까요? 읽어보면 전후 양시에 점유한 사실이 있는 때는 다시 말하면 시작된다와 끝난 점이 있다면 그 점유는 계속한 것으로 추정한다. 따라서 일일이 매일매일 뭐 할 필요는 없어요? 입증할 필요는 없다는 취지고요. 내용도 그런 내용이 나와 있죠. 그냥 넘겨보시면 권리의 적법 추적이란 말이 나옵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제가 지금 안경을 쓰고 있죠.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냐면 저 인간의 안경은 저 인간 거구나라고 생각하겠죠. 다시 말하면 저는 이 안경을 점유하고 있다는 이유로 이 안경에 대해서 소유자임을 추정받는 거죠. 200조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점유자가 점유물에 대하여 행사하는 권리는 적법하게 보유한 것으로 추정한다. 이렇게 나와있고 이 권리, 행사하는 권리에서 이 권리에다가 똥분걸빙이를 쳐가지고 밖으로 뽑아서 소유권 이렇게 적어놓자 한 말이죠.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점유자가 점유물에 대하여 행사하는 소유권은 적법하게 보유한 것으로 추정합니다. 다시 말하면 점유하고 있다면 그 물건에 대해서 소유자임을 뭐 받는 거죠? 추정을 받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이 200조는 동산에 한해서만 적용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부동산의 경우에는 누가 소유자로 추정을 받냐면 등기하고 있는 사람이 소유자로 추정받는 거 아닌가요? 다시 말하면 건물이나 토자 같은 부동산의 경우에는 등기부 등본도 보고 거기에 나와있는 사람 보고 아 이 사람이 소유자구나 라고 생각하겠죠. 다시 말하면 부동산은 등기하고 있는 사람이 적법한 소유자임을 추정받음으로 점유하고 있다는 이유로 소유자로 추정되는 것은 뭐에 한하는 거죠? 동산에 한다는 거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2번 점유자와 회복자의 관계가 나옵니다. 이 부분은 뭐 시험 문제 아주 잘 나오는 부분이고요. 맞춰주셔야 되는데 간단하게 좀 해볼까요? 자 이런 문제죠. 어떤 사람이 물건을 점유하고 있다가 그 물건을 돌려주게 된 경우 이걸 우리가 점유자와 회복자의 관계라고 하고요. 이 점유자와 회복자의 관계에서는 세 가지가 문제가 됩니다. 첫째, 목적물로부터 과실이 생겼다면 이 과실은 누가 갖느냐? 두번째, 목적물이 멸실되거나 훼손됐을 때는 누가 책임을 지느냐? 세번째, 점유하고 있는 동안에 비용을 지출했다면 그 비용은 누가 부담하느냐? 이 세 가지가 먼저 문제가 됩니다. 여기서 좀 생각해 볼 게 있어요. 뭐냐면 이 점유자와 회복자를 공부하시면서 점유자는 임차인, 회복자는 임대인 이렇게 대입하시면 완전 삼촌포라는 얘기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점유자는 임차권이다, 전세권이다, 지상권이다. 뭔가 권원, 이유를 가지고 점유했던 사람들은 포함시키지 않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점유자는 아무런 이유도 없이 남의 물건을 점유하고 있다가 돌려준 경우만을 의미합니다. 왜냐하면 임차인이다, 전세권이다, 지상권이다 이런 것들은 개별적으로 따로따로 규정을 두고 있어요. 그러니까 임차인의 경우에는 임대차에 나와 있는 규정에 의해서 해결하고 전세권의 경우에는 전세권에 나와 있는 규정에 따라 해결하고 지상권의 경우에는 지상권에 나와 있는 규정에 따라서 해결하는 것이지 이 점유자의 나와 있는 규정을 가지고는 해결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럼 결과적으로 점유권에서 배우는 점유자는 임차권이다, 전세권이나 지상권 같은 그런 것 없이 아무런 권한 없이 남의 물건을 점유하고 있다가 돌려주게 된 사람을 의미하게 됨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예를 두 가지를 드릴게요. 제가 노숙자예요. 노숙자. 노숙자인데 겨울이 돼가지고 갈 곳이 없어가지고 돌아다니다 보니까 미분양 아파트가 있는데 미친 척하고 문을 한번 열어봤더니 안 잠겨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 미분양 아파트에 들어가서 두 달 동안 살다가 걸려가지고 쫓겨났다. 노숙자를 생각해 보시고 하나. 두 번째 제가요 아파트를 샀어요. 아파트를 사가지고 이사를 가는데 엉뚱한 잘못 집에 들어갔어요. 잘못된 집에 들어갔는데 관리삼에서 별만을 알아서 그냥 두 달 동안 살다가 잘못됐다는 사실을 알게 돼서 진정한 소유자에게 그 아파트를 비워주게 됐다. 이렇게 두 가지. 노숙자하고 아파트를 샀는데 엉뚱한 곳으로 잘못 들어간 사람. 이 두 가지 예를 가지고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우측에 보시면 선의 점유자의 과실치 등이 나오는데 일단 점유자가 점유하는 동안에 과실이 발생했으면 어떡할 것인가. 이 문제겠죠. 일단 용어 정리를 하는데요. 과실이란 말이 뭐냐. 우리는 아주 쉽게 정리하자고요. 불로소득. 다시 말하면 노력을 기울이지도 않았는데 얻게 되는 이득을 통칭해서 우리가 과실이라고 하고요. 이 과실은 다시 둘로 나뉩니다. 천연과실, 그 다음에 법정과실, 법률 규정에 의한 불로소득을 말하겠죠. 제가 일부러 여기서 한자로 쓰는 이유는 아시겠죠. 고의과실할 때 그 과실과 구별하기 위해서 한자로 쓰고 있음을 주의하시기 바라고요. 천연과실. 제가 사과나무를 가지고 있는데요. 아무 짓도 알았는데 가을에 사과를 따게 됐어요. 개를 키우는데요. 개가 어떻게 해요? 새끼를 낳았어요. 소를 키우는데 아침마다 우유를 짜요. 닭을 키우는데 아침마다 달걀을 낳는다. 이런 것들은 뭐가 돼요? 천연과실이 되는 거죠. 어젯밤에 제가 꿈을 꾸는데 제가 개를 키우거든요. 저희 집에서. 근데 꿈속에서 개를 잊어버리는 꿈을 꿨어요. 개를 잊어버리는 꿈을 꿨더니 막 슬프더라고요. 그래서 슬퍼가가지고 잠에서 깨서 완벽한 개꿈이구나. 이런 생각을 제가 했는데 아무튼 이런 것들이 뭐죠? 천연과실. 법정과실. 법률 규정에 의해서 인정하는 불로소득이라는 뜻이겠죠. 돈을 빌려줬는데 아무 짓도 안 했는데 이자를 주네요. 땅을 빌려줬는데 지료를 준다. 차임을 준다. 이런 것들은 뭐로 평가되는 거죠? 법정과실이 되는 거죠. 이 개념이죠. 일단 천연과실이든 법정과실이든 점유자가 선이라면 과실을 수치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수치한 과실을 부당이득이란 이유로 뭐 할 필요 없어요? 반환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에 반해서 아기의 점유자는 과실수치권이 없습니다. 따라서 수치한 과실이 있다면 부당이득으로서 그것을 뭘 해줘야 돼요? 반환을 해줘야 됩니다. 이해되시죠? 그런데 여기서 좀 조심할 게 있는데 우리가 과실하면 자꾸 뭐가 떠오르냐면 사과나무에 사과가 떠오른다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우리는 공인중개사 시험이기 때문에 부동산과 관련된 게 떠올라야죠. 따라서 우리는 사과나무에 사과가 아니라 지료와 차임이 떠올라야 돼요. 그러면 선의의 점유자는 과실을 수치할 수 있다는 말은 지료나 차임을 받아도 상관이 없다는 얘기죠. 다시 말하면 지료나 차임을 뭐 할 필요 없다는 얘기예요? 지급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또 아기의 점유자는 과실수치권이 없다는 말은 지료나 차임을 받더라도 돌려줘야 된다는 얘기죠. 다시 말하면 자기가 점유했다면 지료나 차임을 뭘 해야 돼요? 지급해야 된다는 의미가 되는 거죠. 그럼 이렇게 되는 거죠. 제가 매수인데 잘못 들어갔어요. 그러면 잘못 들어갔을 때 남의 아파트인지 몰랐다면 저는 선의의 점유자니까 과실수치권이 있으므로 두 달 동안 차임, 월세는 뭐 할 필요 없어요? 지급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런데 제가 노숙자예요. 그러면 남의 집인지 뻔히 알면서 들어갔으니까 아기의 점유자고요. 따라서 두 달 살다가 쫓겨날 때는 두 달치 뭘 지급해야 돼요? 차임을 지급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아기의 점유자는 뭐가 없어요? 과실수치권이 없으니까요. 교재 보시면 굉장히 복잡하게 나와 있는데 일단 보시기 바라고요. 일단 기본적으로 어떻게 해요? 이것만 일단 기억하시면 돼요. 확실하게. 그 다음에 점유하고 있는 동안에 목종물이 멸실 훼손됐어요. 그럼 이건 다시 둘로 나뉩니다. 멸실 훼손에 대해서 점유자에게 고의나 과실이 없는 경우와 점유자에게 고의나 과실이 있는 경우로 나뉩니다. 만약에 멸실 훼손에 대해서 점유자에게 아무런 고의 과실이 없다면 당연히 점유자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점유자에게 고의 과실이 있다면 이때는 책임을 져야 되는데 어떻게 지느냐 선이 이고 엔드입니다. 거기다가 자주 점유하면 이때는 현전하는 이익범위 내에서만 책임을 지면 되고요. 악이거나 또는입니다. 또는 타주 점유라면 손해의 전부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합니다. 이게 뭐죠? 전부에. 자 그럼 생각해 보자고요. 제가 매수인지 인인데 남의 집인지 몰랐어요. 그러면 저의 점유는 뭐예요? 선이고 매수니까 무슨 점유예요? 자주 점유죠. 근데 제가 그 집에서 아파트에 살면서 과실로 화재를 발생해가지고 그 집이 불탔다면 저는 어느 범위 내에서만요? 현존하는 이익범위 내에서만 책임지면 되는 거죠. 근데 제가 노숙자예요. 그럼 명백히 뭐예요? 악의 점유자니까. 당연히 뭐예요? 그 제 잘못으로 화재가 발생했다면 전부에 대해서 뭘 져야 돼요? 책임을 져야 되는 거죠. 이해되시나요? 그렇죠? 근데 여기서 조심할 거에요. 항상 전제인데 이러한 책임이 발생하려면 점유자에게 뭐가 있어야 돼요? 고의나 과실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무런 고의 과실이 없다면 어떤 점유자도 멀지지 않아요? 책임지지 않는다는 거죠. 예를 들어가지고 서울 시내 남산에 화산 폭발이 돼가지고 아파트가 불탔다. 그러면 고의 과실이 없는 것이고 그 아파트에 불탄 것에 대해서 매수인도 책임질 일이 없는 거고요. 또 노숙자도 뭐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책임질 필요가 없는 거죠. 이해되시나요? 한 가지 예를 또 다시 한번 들어볼까요? 자, 예를 다시 한번 들어볼게요. 자, 건물이 있습니다. A라는 건물이 있는데 이 건물은 갑의 소유예요. 그런데 실제로 을이 점유하고 있고요. 을은 선이고 갑의 건물인지 몰랐고요. 자주 점유예요. 그런데 어느 날 병이 지나가다가 방하를 했어요. 방하를 바람에 화재가 발생해서 홀라당 불타버렸는데 을이 다행히 화재보험에 가입해서 보험금을 얼마를 받게 됐냐면 1억 원을 받게 됐어요. 그렇지만 실제 손해는 1억이 아니라 얼마냐면 1억 5천이에요. 자, 이랬을 때 의리감에게 책임을 져야 될까요? 여기서 우리 수험생들이 져주는 가장 큰 오류는 뭐냐면 선이고 자주니까 현두닉 당연히 뭐죠 책임을 진다 이렇게 날아간다는 거죠. 이거는요 책임을 안 지는 거죠. 왜냐하면 점유자에게 책임이 발생하려면 점유자에게 뭐가 필요해요? 고의과실이 필요하잖아요. 따라서 병이 방어한 것은 을에게는 아무런 고의과실이 없으니까 을은 갑에게 아무 책임을 지지 않는 거예요. 항상 뭘 조심하셔야 돼요? 전제를 조심해야 됨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 수험생분들이 어떤 경향이 있냐면 공부하실 때 결론만 기억하시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책은 들어서 자꾸 앞에 전제를 물어보는 경우가 많으니까 조심하시기 바라고요. 그러면 이때는 책임 안 지는 거죠. 그러면 이제 그게 아니라 을에 과실로 화재가 발생했어요. 그러면 이때 을은 갑에게 얼마의 책임을 져야 되느냐? 얼마 져야 돼요? 1억만 주면 되는 거죠. 왜냐하면 선이고 자주점이라면 현존하는 이 범위 내에서만 책임을 지면 되니까 불타서 받은 보험금 범위에서 1억만 주면 되는 거죠. 물론 만약에 을이 악이거나 타주면 전부니까 1억 5천을 책임져야 되죠. 따라서 보험금에다가 자기들 5천만을 붙여가지고 갑에게 뭘 줘야 돼요? 책임을 져야 되겠죠. 이해되시죠? 이 정도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 이제 세 번째로 점유자가 점유하고 있는 동안에 비용이 발생했으면 그 비용은 어떻게 되느냐? 먼저 용어 정리를 해야 되는데 비용이 두 가지가 있어요. 필요비라는 것이 있습니다. 필요비라는 것은 뭐냐 하면 보존에 필요한 비용에서 보존비나 수리비를 말합니다. 그 다음에 또 유익비라는 게 있어요. 유익비라는 것은 뭐냐 하면요. 이익을 주는 비용 해가지고 계량비용을 말해요. 계량비용. 예를 들어서 지붕에서 물이 새요. 그래서 그 지붕을 수리했다면 그건 뭐가 돼요? 필요비인 거고 지붕이 올라가 보니까 수리할 정도가 아니에요. 그래서 그 지붕을 체진식으로 다른 지붕으로 계량을 했다면 그때는 뭐가 돼요? 유익비가 되는 거죠. 다른 예를 들어볼까요? 보일러가 고장이 났어요. 보일러가 고장난 것을 고쳤다면 뭐가 돼요? 필요비가 되는 것이고 고장날 정도 수리할 정도가 아니어서 체진식 다른 보일러로 바꿨다면 그것은 뭐가 돼요? 계량비에 뭐가 되는 거죠? 유익비가 되는 거죠. 이해 되시죠? 일단 필요비든 유익비든 비용은 서의의 점유자도 청구할 수 있고요. 아기의 점유자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비용은 선악불문하고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필요비도 선악불문하고 청구할 수가 있는데 주의하실 것은 점유자가 과실을 수치한 경우에는 이때는 통상에 필요비는 청구할 수 없음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결과적으로 필요비의 경우에는 오히려 아기의 점유자가 수치하게 됨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저는 뭐예요? 매수민입니다. 남의 집인지 몰랐어요. 선의의 점유자니까 두 달 있다가 쫓겨날 때 뭐 할 필요 없어요? 차임을 지급할 필요가 없죠? 과실수치권이니까요. 따라서 월세 안 내도 돼요. 다만 제가 두 달 동안 살면서 보일러를 고쳤다 하더라도 그 보일러 수리비를 집주인에게 뭐 할 수는 없어요? 청구할 수는 없는 거죠. 왜요? 저는 뭘 갖게 됐어요? 과실을 갖게 됐습니까? 제가 노숙자입니다. 노숙자인 저는 과실수치권이 없기 때문에 쫓겨나게 되면 그때 뭘 줘야 돼요? 차임을 지급해야 되는 거죠. 노숙자인 제가 살면서 보일러를 고쳤다면 그 수리비에 대해서는 악의 점유자라도 뭐 할 수 있는 거죠? 비용상환을 청구할 수가 있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죠? 이거 말씀드리면 와 이거 말도 안다 이런 분이 있는데 아닙니다. 자 보세요. 제가 노숙자인데 결과적으로 차임을 지급하잖아요. 뭐가 없으니까요? 과실수치권이 없으니까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앞뒤가 좀 뒤바뀌어 있긴 하지만 그 아파트를 뭐 한 사람이 빌린 사람인 거죠. 빌렸으니까 돈 주고 빌렸으니까 당연히 고친 돈이 것이 있다면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청구할 수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비용은 피로비는 섬악 불무라고 청구할 수 있대 만약에 선의우 점유자에서 과실을 수치했다면 통상의 피로비를 모아지 못해요 청구하지 못한다는 거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잘 나오죠. 그 다음에 유익비의 경우에는 항상 청구하는 것은 아니고 이익이 현존하는 경우에만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회복제는 어떻게 하느냐 현존하는 이익과 점유자가 지출한 비용 중 아무거나 선택해서 지급하면 돼요. 누가 선택하겠습니까? 회복자 돌려받은 사람이 선택해서 지급하게 됩니다. 시험에 가장 많이 나오는 것은 이 회복자를 점유자로 바꿔서 오답으로 만드니까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 번요. 목적물을 계량한 유익비는 선의의 점유자도 악의의 점유자도 청구할 수 있는데 항상 청구하는 것은 아니고요. 이익이 현존해야 된다. 이런 청구를 받은 회복자 입장에서는 현존하는 이익이나 아니면 지출비용 중 아무거나 선택해서 뭐 하면 되죠. 지급하면 된다는 것까지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실제로 이게 기초강의이기 때문에 큰 틀만 여러분들한테 완성시키고 있지만 실제로 공인중개사 시험에서는 이 정도만 정확하게 파악하시고 이해하셔도 충분히 문제 풀 수 있다는 거 말씀드리고요. 그런데 어디까지 나옵니까? 몇 페이지까지 나오죠? 88 페이지까지 나오고 있는 거죠. 이해 되시죠? 그 다음 노파심에서 노파심에서 예를 한 번 더 들어볼까요? 예를 예를 한 번 더 들어볼게요. 예를 한 번 들어볼게요. 갑이라는 사람이 돼지 농장을 짓습니다. 농장 예를 들어서 한 200마리 200마리도 너무 많네 100마리를 키운다고 할게 그 다음에 의도 이웃에서 돼지 농장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을의 돼지 농장에서 암돼지 한 마리가 기어서 어떻게 들어왔어요? 기어서 기어서 갑의 농장에 들어왔어요. 그래서 이 갑의 입장에선 자신의 돼지하고 어떻게 섞여있으니까 이 암돼지가 을의 돼지인지 몰랐어요. 선인 거예요. 선이로 열심히 사료를 먹여가지고 키웠더니 얘가 임신해가지고 새끼 돼지를 낳는데 새끼 돼지를 몇 마리 낳느냐 한타스 12마리를 낳았어요. 요새는 없지만 옛날에 중국집 같은 데 가면 벽에 돼지가 엄마 돼지가 새끼 돼지 주릉주릉 매달아가지고 이렇게 접 먹이는 거 가끔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림이죠. 제가 왜 돼지 얘기를 하는지 아시겠죠? 제 얘기를 듣고 수업 듣고 바로 주무시면 무슨 꿈 꿀 가능성이 많아요? 돼지 꿈 꿀 가능성이 많은 거지. 그래서 돼지 꿈 혹시 꾸셔서 로또 복근 되시면 저한테 좀 주셔야 합니다. 12마리를 낳았어요. 그래서 갑이 어떻게 하뭇해 있는데 을이 나타나가지고 내 돼지니까 날라고 막 지랄거려요. 첫 번째 이 암태지를 갑이 을에게 반환을 해줘야 되느냐 반환해 줘야 됩니다. 이거는 실제로 왜 반환해 줘야 되는지 이유에 대해서는 우리가 선의치득 이라는 걸 공부해야 알 수 있는데 안 했기 때문에 그냥 결론만 상처에 돌려줘야 되겠지. 그랬더니 을이 그걸로 만족하는 게 아니라 내 돼지가 난 새끼니까 새끼 돼지 달라고 막 지랄거래. 이랬을 때 갑은 을에게 새끼 돼지를 줘야 됩니까 줄 필요가 없습니까 네 줄 필요가 없다. 새끼 돼지는 명백히 뭐예요 과실이고 지가 길러들어온 거죠 다시 말하면 갑은 선의니까 선의의 점의자는 뭐가 있어요 과실 수집권이 있으므로 12마리 새끼 돼지는 뭐 할 필요 없어요 돌려줄 필요가 없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랬더니 어떻게 을이 씩씩거리면서 지휘대지라고 암대지를 막 끌고 가요 그래서 이제 병이 어떻게 해요 열받은 거죠 갑도 그래서 을을 뒤통수해야 되고 야임마 그 돼지가 얼마나 많이 처먹었는지 알아요 내 자식아 사료값 사료값 내놔 사료값 달라고 갑이 을에게 청구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사료값은 비용이죠 그렇죠 이거 비용인데 이거 필요비의 유익비예요 사료 안 먹이면 돼지가 죽겠죠 이건 뭐예요 보존비인 거예요 필요비인 거죠 그러면 사료값 뭐 할 수 없어요 청구할 수가 없다 왜요 과실을 수치했으니까요 다시 말하면 점유제가 과실을 수치했다면 통상의 필요비를 뭐하지 못해요 청구하지 못하니까 갑은 새끼 돼지를 갖는 대신 을에게 사료값을 받을 수는 없는 거죠 이게 공평하죠 그래서 이게 재미있는 게 공부할 때는 뭐 이런 그지 같은 게 있나 싶지만 실제로 어떤 사건이 벌어졌을 때 이거를 접목해 보면 의외로 공평하게 사건이 해결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럼 만약에 을에서 갑으로 들어온 돼지가 숯돼지면 어떻게 하겠어요 숯돼지는 뭐예요 새끼 날 일이 없으니까 과실이 없으니까 숯돼지는 돌려주되 그 대신 뭐는 받을 수 있어요 사료값은 받을 수 있다 이게 뭐죠 결론이겠죠 이해됐죠 그죠 그 다음에 또 하나 말씀드려볼까요 뭐 이런 거 가끔 나오나요 제가 예를 들어서 전원주택에 살고 있는데 자꾸 옆집에 키우는 닭이 우리 집 마당에 와가지고 아침마다 달걀 계란을 낳고 가요 그럼 그 달걀 먹어도 될까요 먹으면 안 될까요 이것도 해결되죠 닭이 낳은 달걀도 뭐예요 과실이죠 그럼 제가 선의 점유자라면 그 달걀을 뭐 할 수 있어요 먹을 수가 있겠죠 저는 악이네요 왜요 옆집에 닭이 우리 집 와가지고 달걀 낳고 있다는 사실을 어떻게 뻔히 알고 있습니까 저는 악의 점유자므로 과실 수치권이었으므로 그 달걀 뭐 하면 안 돼요 먹으면 안 되는 거죠 그죠 근데 만약에 이놈의 자식이 마당에다 한 교통에 놓는 게 아니라 제가 키우는 닭 사이에다가 달걀을 놓고 갔어요 그동안 한 6개월 동안 저는 그게 제가 키우는 닭들하고 섞여 있었기 때문에 그놈이 낳은 달걀인지 몰랐어요 그럼 저는 뭐예요 선의 점유자니까 그 달걀을 어떻게 먹어도 되는 거고 먹었다 하더라도 보당이득으로서 반환할 필요는 없다는 결론이 되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죠 이렇게 좀 정리하시길 바랍니다 재밌죠 그죠 민법은 잘하는 방법은요 자꾸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재밌어 하셔야 돼요 이거를 막 이런 치기 얼크지같이 뭔 개소리 이거 왜 시작했는지 이러면 한도 끝도 없고요 해도 안 늘어요 자꾸 어떻게 재밌어 하시고 흥미있어 하면 되죠 이런 말 있죠 천재는 열심히 하는 사람한테 이길 수가 없고요 열심히 하는 사람은 재밌어 하는 사람한테 이길 수가 없대요 그래서 가장 강력한 사람은 뭐 하는 사람이 재밌어 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공부도 아무리 열심히 해도 재미없게 하면 이거 뭐 실력 안 늘어요 어떻게 해요 재밌게 해야 재밌게 해야 실력이 느는 거죠 자 이제 교재 우측 89페이지 보시면 이제 점유권에 기한 마지막으로서 이제 뭐가 나오죠 점유 보충구권이 나옵니다 자 이거를요 우리 교재는 아주 복잡하게 나와 있고 내용이 많은데 그러면 또 이게 또 어떻게 양이 많아져요 줄여야 되는데 어떻게 줄이냐면 우리가 저번 강의했던 물권적 청구권하고 함께 기억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점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인 점유 보호 청구권만 따로 시험 문제 내는 것이 아니라 일반적인 물권적 청구권과 같이 지문으로 내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 물권적 청구권에서 기억할 것이 뭐였냐면 첫째 주체죠 누구 해야 돼요 물권자이어야 한다 따라서 물권이 없는 사람은 어떠한 경우에도 물권적 청구권 행사할 수가 없다 기억나시죠 두 번째 상대방 누구한테 하느냐 상대방은 침해자를 말하는데 침해자는 누굴 말해요 점유자를 말하고요 옆집 아줌마 기억나시죠 점유하고 있다면 그 사람에게 아무런 고의도 과실도 필요 없다는 거 기억해 두시고요 또 임차인과 같은 직접 점유자에게도 할 수 있고요 임대인과 같은 간접 점유자에게도 할 수 있다 이 두 가지가 실제는 가장 중요하고요 물론 나중에 연습은 좀 해야 됩니다 여기다가 같이 3번 해가지고 점유권에 기한 반환 청구권 해가지고 따로 어떻게 같이 정리해 두셔야 문제 풀 때 편해요 자 이제 볼 건데 자 우측 상대를 보시면 204조가 있죠 법정목기 1항 점유자가 점유의 침탈을 당한 때에는 그 물건의 반환 및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가 있다 다시 말하면 점유권을 이유로 반환 청구하려면 반드시 뭐가 필요하냐면 침탈이 존재해야 돼요 따라서 침탈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점유권을 이유로는 뭐 할 수 없냐면 반환을 청구할 수가 없어요 그럼 침탈이 뭐냐 쉽게 말하면요 뺏어가는 걸 말해요 그래서 훔쳐갔다 절치 강제로 뺏어갔다 강치 이런 걸 우리가 뭐라 그래요 침탈이라고 하고요 훔쳐갔거나 뺏어가야 점유권을 이유로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반환 청구할 수 있는 거예요 대단히 뭐예요 중요해요 자 한번 생각을 해보죠 갑이라는 사람이 을과 만나가지고 매매계약을 하고 그리고 갑이 을에게 인도를 해줬어요 그러고 나서 나중에 갑이 아이고 사기를 당했다는 사실을 알게 돼서 이 매매계약을 사기였다는 이유로 취소를 했어요 그러면 이 매매계약이 소급적으로 무효가 되니까요 누구예요 갑거인거죠 그래서 갑은 을에게 내꺼니까 내놔라 소유권을 이유로 반환을 청구하는 것은 물론 어떻게요 가능한 거예요 근데 문제는 사기를 이유로 치수한 후에 점유권을 이유로 반환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다 왜냐하면 침탈이 없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사기를 당했던 어쨌든 간에 스스로 인도한 것은 뭐가 아니에요 침탈이 아니에요 따라서 갑은 소유권을 이유로는 반환 청구할 수 있지만 점유권을 이유로는 뭐 할 수 없는 거예요 반환을 청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까다롭나요 여기서 우리가 이 문제가 틀리게 되는 이유는 뭐냐면 점유권을 물어봤는데 자꾸 뭐 가지고 문제를 보시면요 소유권을 가지고 문제를 보시면 틀리는 거예요 무슨 말 아시겠죠 다시 말하면 만약에 출제자가 점유권을 물어봤다면 소유권은 생각도 하지 마시고 뭐만 가지고요 점유권만 가지고 돌려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해야 되고요 점유권을 이유로 반환 청구하려면 반드시 반드시 뭐가 필요한 거죠 침탈이 필요하다는 거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중요합니다 그 다음 이항 보시면 전항의 청구권은 침탈자의 특별 승계인에 대하여 행사하지 못한다 그러나 그러나 승계인이 악인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라고 되어 있죠 그럼 결국은 앞뒤를 합치게 되면 뭐냐면 선유 특별 승계인에게는 뭐 할 수 없어요 행사할 수가 없다라는 뜻이겠죠 다시 말하면 침탈이 있더라도 선유의 특별 승계인에게는 점유권을 이유로 뭐 할 수 없어요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는 얘기에요 자 이런 얘기입니다 갑이 카메라를 가지고 있는데요 이 갑의 카메라를 을이 훔쳐갔어요 절치해 갔어요 그럼 일단 뭐는 있는 거죠 침탈이 있는 거죠 근데 을이 이 카메라를 병한테 팔아먹고 병한테 인도를 해줬는데 이 병은 훔치카메라인지 몰랐어요 선유 이렇다면 갑은병에게 점유권을 이유로 뭐 할 수 없어요 반환을 청구할 수가 없다는 얘기죠 왜냐하면 204조 2항에 따라서 선유 특별 승계인에게는 점유권을 이유로는 뭐 할 수 없어요 반환 청구할 수 없다는 규정을 두고 있으니까요 나중에 우리 기본서 들어가서 선유취득 배우면 이때도 갑이 돌려받는 것은 가능해요 실제로는 그렇지만 무엇을 이유로는요 점유권을 이유로는 반환 청구할 수 없다는 의미가 됨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4 3항이죠 제 1항의 청구권은 침탈당한 날로부터 1년 내에 행사하여 한다라고 나와 있죠 자 행사 기간에 뭐가 있어요 제한이 있어요 다시 말하면 무제한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언제까지만요 1년 동안만 행사할 수 있음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세 번째 1년 동안만 행사할 수가 있습니다 짧죠 너무 짧죠 그렇지 않아요 그렇죠 우리가 물건조청구권은 소멸시켜 걸리지 않는다 그랬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소유권에 기한 물건조청구권이면 소멸시켜 걸리지 않으니까 10년 20년 30년 지나도 행사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얘는 또 왜 이렇게 짧아요 이걸 좀 이유로 기억해 두시면 이해가 편한데 일단 왜 1년밖에 행사하지 못하도록 규정을 해놨냐면요 점유권에 기한 반한 증후권은 원래는 인정하면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특별히 인정해 주는 거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무슨 말이냐 자 점유권이라는 것은 사실상 지배라고 있으면 훔쳤든 뺏었든 당연히 인정되는 권리가 뭐예요 점유권이잖아요 따라서 점유권이 있으려면 반드시 뭘 하고 있어야 돼요 사실상 지배를 하고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누가 만약에 뺏어갔다면 침탈이겠다면 실제로는 사실상 지배를 상실한 것이니까 점유권이 뭐해야 되는 거예요 소멸되어야 되는 거죠 따라서 범 논리적으로는 점유권을 이유로는 뭐할 수 없어야 돼요 반한을 청구할 수 없어야 돼요 이해 되시나요 다시 한 번요 누가 가져갔으면 사실상 지배를 상실했으니까 이미 점유권이 뭐가 됐어요 소멸된 거죠 침탈되는 순간 따라서 범 논리적으로는 점유권을 이유로는 뭐할 수 없어야 돼요 반한을 청구할 수 없어야 되는 거죠 그래도 예외적으로 특별히 인정해주는 권리이기 때문에 길게 인정할 수는 없고요 단 몇 년만이요 1년만 인정하고 있음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뭐가 끝난 거죠 점유권이 끝난 거죠 그렇죠 점유권은 일단 끝났는데 교재 90페이지 오시면 방해제과 방해예방청구권을 한 번 읽어보시되 설명드릴 것도 없고 중요하지는 않아요 근데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번 강의 때 한 가지 좀 용어정리를 하나 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계속 소멸시오 소멸시오라는 말을 하고 있는데 소멸시오가 뭔지 모르시는 분이 계실 것 같고요 근데 왜 우리가 소멸시오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공부를 안 하냐면 시험범위가 아니래서 그래요 그렇지만 제가 한 10분 정도 간단하게 설명드리는 이 부분은 이 정도는 어떻게 소멸시오에 대해서 반드시 어떻게 숙지하셔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시험범위는 아니다 하더라도 지금 제가 설명드리는 것에 대해서는 알고 있다는 전제에서 강의가 진행되기 때문에 이 소멸시오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하신 정도는 좀 기억해 주시면 좋겠어요 일단 소멸시오가 뭐냐면요 좀 깁니다 일정한 권리를 보유하고 있어요 보유하고 있는데 그 권리 행사가 가능해요 가능한데도 일정기간 행사하지 않으면 불행사하면 권리 자체가 소멸되는데 이걸 우리가 뭐죠 소멸시오라고 합니다 좀 긴가요 그럼 가장 핵심적인 것은 권리를 행사하지 않고 방치하면 권리 자체가 소멸되는데 이게 뭐라고요 소멸시오 얘기죠 여기다 좀 살을 붙이면 돼요 첫째 일정한 권리가 뭐냐 다시 말하면 소멸시오에 걸리는 권리인데 채권과 용익물건만 소멸시오에 걸립니다 따라서 소유권 점유권 담보물건은 소멸시오에 걸리지 않아요 뭐만요 채권과 용익물건만 소멸시오에 걸리고요 계속 반복했지만 물건조충구권도 뭐에 걸리지 않아요 소멸시오에 걸리지 않아요 꼭 기억해 두시고 그 다음에 일정기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하거든요 그 기간이 어떻게 되느냐 원칙만 기억하시면 되는데 채권은 10년이고요 용익물건은 20년입니다 그럼 이렇게 되는 거죠 채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채권 행사가 가능한데도 10년 동안 행사하지 않고 방치하면 채권이 소멸되는데 이게 뭐라고요 소멸시오는 거죠 용익물건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용익물건 행사가 가능한데도 불구하고 20년 동안 행사하지 않고 방치하면 용익물건이 소멸되게 되는데 이게 뭐라고요 소멸시오인 거죠 그 다음에 소멸시오가 완성하려면 권리 행사가 가능해야 돼요 만약에 권리 행사가 불가능하다면 소멸시오가 완성되지 않는데 이걸 우리가 소멸시오의 정지라고 합니다 개념을 좀 기억해 주셔야 돼요 다시 한번요 소멸시오가 완성이 되려면 뭐가 된다고요 권리 행사가 가능해야 돼요 따라서 권리 행사가 불가능하다면 소멸시오가 완성되지 않는데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해요 소멸시오의 정지라고 합니다 원래 우리가 시험범이라면 이것도 굉장히 복잡하게 기억해야 되지만 그냥 가장 재미있는 예를 들면 이런 문제 갑과 을이요 연인이에요 그렇고 그런 사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갑한테 카톡이 왔어요 자기야 나 급한데 300만원만 빌려주면 안 돼 을이 굉장히 불쾌하기도 하고 그랬지만 하도 애굴복구를 하기래 이런 그 같은 놈 하면서 을이 갑에게 300만원을 빌려줬어요 300만원을 받을 뭐가 있는 거예요 채권이 있는 거죠 그리고 나서 재수없게 이 그지 같은 놈하고 뭘 했어요 결혼을 했어요 그러면 결혼하게 되면 돈을 받는 게 뭐죠 불가능해집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이제는 받아받자 뭐죠 의미가 없잖아요 따라서 혼인하는 순간 소멸시효가 뭐가 돼요 정지가 돼요 따라서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고 멈춰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둘이 30년간 살다가 이혼했더라도 이때 채권은 뭐가요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고 있는 거예요 따라서 의름갑에게 이혼하면서 내가 천여쪽에 빌려준 300만원 달라고 여전히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요구할 수 있는 거예요 다시 한 번요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 실질적으로 뭐예요 불가능하다면 소멸시효가 뭐가 돼요 정지가 됩니다 그 다음에 소멸시효가 완성되려면 권리를 행사하지 않고 방치하고 있어야 돼요 따라서 만약에 권리를 행사한다면 소멸시효가 뭐가 되냐면 중단이 되고요 중단이 되면 새롭게 다시 시작하게 됩니다 중단되면 소멸시효가 새롭게 어떻게 다시 시작합니다 자 이런 얘기예요 자 의리갑에게 300만원 빌려줬는데 다행히 이 거지같은 놈하고는 결혼을 못했어요 근데 문제는 찢어져가지고 연락을 안 하고 있는데 지금 몇 년이 됐냐면 9년이 된 상태예요 빌려준 지 의리갑만 생각해 보니까 갑이 이제 1년만 버티면 300만원 못 받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의리 갑에게 돈 달라고 내용 증명을 보냈어요 그럼 뭐 한 거죠 권리를 행사한 거죠 그러면 권리를 행사하게 되면 소멸시효가 뭐가 되어버려요 중단이 되기 때문에 이때부터 또다시 다시 몇 년이요 10년이 돼야지만 의뢰채권인 소멸시효가 완성이 되는데 이거 우리가 뭐죠 소멸시효의 중단이라고 하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죠 개념은 꼭 기억해 두셔야 되겠죠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자 일정한 권리를 보유하는 사람이 권리 행사가 가능한데도 일정 기간 행사하지 않고 방치하면 권리 자체가 소멸되는데 이게 뭐라고요 소멸시효입니다 첫째 소멸시효 권리는 권리는 채권과 용익물권이 아닙니다 따라서 소유권 점유권 담보물권 물권저축후권은 뭐에 걸리지 않아요 소멸시효 권리지 않고요 기간은 채권은 몇 년이요 10년 용익물권은 몇 년입니까 20년입니다 자 소멸시효가 완성이 되려면 권리 행사가 어떻게 해야 돼요 가능해야 됩니다 따라서 불가능하면 권리가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고 멈추는데 이걸 우리가 소멸시효의 정지라고 하고요 또 소멸시효가 완성이 되려면 권리를 행사하지 않고 방치해야 됩니다 따라서 권리를 행사하게 되면 소멸시효가 중단되기 때문에 새롭게 다시 시작하게 된다는 것까지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뭐 기초강의기 때문에 중요한 번역이 되기고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강의 때 91페이지 소유권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